전원을 안 받는다고 남편이 전원을 안 받는다구 어? 이찬원씨 현장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찬원씨 현장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 현장에 이찬원씨 지금 온 줄 알았어요 와 등신대 엄청 큰 멋있는 등신대가 서있습니다 일산 파주 찬스님들 지금 봉을 나눠주시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찬원씨 현장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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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속인 사람은 니가 타임 고맙습니다. 나를 속인 사람보다 니가 더 야속하더라 한국은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청춘 고장난 벽지에 멈추어 전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지에 멈추어 고장난 벽지에 멈추어 니가 더 야속하더라 고장난 벽지에 멈추어